파주 운정에 어린이 체험시설, 파주 놀이구름이 생겼습니다.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다양한 체험시설과 볼거리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됐는데요. 김태희 기자가 준공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커다란 원형 모양의 전시관으로 들어가자 마치 환상 속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. 알록달록 무지개 폭포가 내려오고 뽕뽕이와 뚝딱이 등 친근한 EBS 캐릭터가 아이들을 반깁니다. 어린이날을 맞아 파주 놀이구름을 찾은 아이들은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.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정식 개관 전 참관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여러 체험을 하며 추억을 쌓습니다. 어린이날이라서 와봤는데 아이도 많이 좋아하고 이 근처에 생겨서 너무 좋아요. 파주시 유휴 공간에 1,400평의 파주 놀이구름이 준공됐습니다. 이 공간은 파주시가 지난해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해 도로부터 10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해 탄생했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배움이라며 파주 놀이구름 준공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. 파주 놀이구름은 EBS와 파주시가 운영 프로그램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.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.